어떠셨어요? 했는데요.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처음에는 좀 단조롭게 가고 점점 악상이 점점 뭔가 이렇게 다이내믹해지고 그리고 여기 포르테 피아노 여기도 살려보려고 했고 그리고 비창은 그냥 포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서 트릴은 그냥 일단 포기했고요 그냥 최대한 할 때 그냥 앞에 트릴 두 개는 약하게 맨 마지막 거 메인만 좀 확실히 집어주자 정도의 느낌만 일단 하려고요 요기도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니까 포기하고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근육을 쓰려고 내려놓는 힘을 좀 쓰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좀 포기하니까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더라고요 또 하시던 분도 앞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네 언젠가는 뭐 1년 뒤에는 되겠지 이거 한번 찾아봅까요? 네 그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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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